자기만 잘생긴 놈이면 좋겠는데? 뭐야? 차가 왜 저렇게 많아? 아니 아침 시간에 장을 보는 걸 피하라는데? 뭐 다 아침에 장 보러 왔나? 차가 너무 많은데요? 미친 거야. 차가 저렇게 많으면 왔다가 그냥 집에 가야지. 한 30대는 되는 것 같은데요? 일부러 출근을 집에서 좀 일찍 나왔어요. 동네 슈퍼마켓 주차장은 어떤지 보려고. 봐서 차가 없으면 잠깐 들어가서 과일 좀 사려고 그랬는데 차가 저렇게 있으면 무서워서 못 가죠. 다 닫은 상태. 맥도날드도 닫았고 카페도 닫았고 여기 원래 통굴하는 사람들 여기다 차 대놓고 여기서 전차를 타거든요? 지금 통굴하는 사람들 주차장도 빈 상태. 다음 슈퍼마켓은 어떨려나? 자 지금 마스크 쓰셨다. 나 우리 동네에서 마스크 쓴 사람 처음 봐요. 이쪽 슈퍼마켓 주차장은 어떤가 볼까요? 차가 두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넷, 열 여섯. 여기는 가도 될 것 같다. 남편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차가 이 정도면 사람이 좀 뜨문뜨물일 것 같아요.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될 것 같네요. 어이 다행이다. 주키니 1킬로에 90센트. 천둥 사면 되겠고 오, 바나나 사구. 바나나, 바나나가 올해나 더 싸게 파나보다. 딸기도 99센트야? 내가 가지고 하루종일 영원히 놔둬야 되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딸기는 뇌는 져버려도 밑에 곰팡이 쓴게 있고 막 그렇더라구요 사과자 딸기 하나 사고 가방을 하나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딸기도 그냥 1.50인데 99센트에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장을 보러 나와야 말이지 바나나도 99센트 잘생긴 놈이면 좋겠는데 너무 안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바나나도 두 덩이를 사고 사과 갈라 갈라 맛있는건데 갈라를 사고 과일은 이정도로 사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쌀 있는데 가볼까 아직도 사재기하네 파스타 다시 많아졌구요 파스타 파스타 쌀 종류 다 있고 어? 퓨레 있다 남편이 감자필을 사려고 했는데 못쌌거든요 두개 사가자 아 퓨레인 퓨레인 여기는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마스크 쓴 사람은 없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킬로 넘게 샀네. 네 됐습니다. 확실히 여기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시판바켓이거든요. 외국인들이 몸은 더 사리는 것 같아요. 다른 시판바켓은 현지인들이 더 많이 오는 데라 차가 막 30대 이상 사 있었는데 여기는 차가 의외로 지금은 한 10대 내외로 있는 것 같아요. 출근하면서 미련스럽게 가방을 채워가는 건 좀 그런데 집에서 나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좀 미련하게 변양을 가득 채워서 출근을 합니다. 아직까지는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니까 아이고 아까 그 저슈퍼야 저슈퍼 마켓에서 사람 엄청 많다. 한 30대 넘네. 이상하네.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슈퍼마켓에만 차가 헐렁하고요. 현지인들이 오는 슈퍼마켓은 지금 정상인 줄 아는 모양인데요. 차가 2, 30대씩 서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들이 현지인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? 시세라 그래야 되나?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? 그거를 더 빨리 파악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몸을 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. 현지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 입성했다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떨어질 거 사재기를 한다는데도 나 매일인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제 남편같이 막판에 남들 다 사재기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헐러볼떡 그 정가보다 비싼 거 한 두세 배 비싼 거 그런 거 사들여 놓고는 그나마 좀 불안이 해소되는 거 같은데 똑똑한 외국 사람들은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 입성했다 그때부터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집에 저장해 놔야 되는 거죠. 그래야 안심이 되죠. 외국에 살아서 더 생존 견쟁에서는 현지인보다 강한 거 같아요. 외국 사람들이